바이오닉 위주죠? 바이오닉 메딕 안 뽑아도 되겠네 그러면 맞아 메딕 안 뽑아도 될 것 같애 의료선 있으면은 굳이 메딕 필요 없지 그러네 메딕하고 좀 겹치네 제한시간 있네요 오케이 일단은 마린을 쭉 뽑아주고 시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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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 빨리 키워 광물이 모잘나 얘들아 시즈 하나 뽑아주고 마린 아 메딕 힐량이 더 좋다고요? 아 그래? 의료선을 마린시지 말까? 그래도 미션으로 나왔는데 한번 써보자 5기 정도면 뭐 되겠지 5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분 준비 완료 5기 정도면은 뭐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메딕이 힐 두 마리씩도 된다고? 아 그래? 일단은 뭐 가볍게 한번 자 빨리빨리 여기부터 썰어볼까? 구성 준비 완료 일단 다 뽑아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단 여기를 밀어야될것같네 일단 여기다가 집결을 시키자 전부다 여기다가 병력을 집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린 계속 뽑아주고 옛 연인들의 싸움이죠 지금 일단 얘네 구해줘야되는데 여기 근데 이거 어떻게 됐거야? 아 이걸로 아 이걸로 아 드랍식 아 드랍식 간만에 보네 드랍식 잼 음 자 빨리 살려 여기 지원이 필요하네 음 따라라라 방울이 부족하니 간설로바 준비 완료 슬슬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간다고요 일단 얘네를 를 드랍이네 드랍 오랜만에 오랜만에 드랍이네 드랍을 얼리 가볼까 위던덕을 먹어볼까 위던덕 오오 야야야 잠깐만 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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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말씀하세요 으아야될 경로 확인 통신상태 양호 잠깐만 잠깐만 일단 더 뽑아서 가자 아 용병 용병 오케 용병 용병으로 일단 방어를 하고 음 보급고도 또 부족하네 아 보급고 참 아 보급고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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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차피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단 요걸로 좀 막아주고 가자 드랍가자 드랍 가자 오 오 오 오 케리곤이다 멜비우스테이터 저장소 오 오 케리곤이야 케리곤이야 오 케리곤이야 케리곤이야 오 케리곤이야 케리곤이야 하지만 케리곤은 다른 저장소가 어딨는지는 몰라 자 저장소가 지금 여기어있는거지 오 캐리건 위험했다는데 브루탈리스크 땀뿔 벌레? 우리 근데 용병있으니까 뭐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화력이 좀 딸리려나? 자 뚫어버려 뚫어버려 아긴 이게 미션이 아니잖아 그치 갑니다 간다고 나 남은 조건이 어차피 이거를 포기하는.. 아 브루탈리스크 이거를 포기하는거지 이거 포기할 수 있으려나 어? 큰일났다 다 죽었다 이런 뭐라구요? 저렇게 쓸줄이야 저렇게 쓸줄이야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불탈 개쎄구만 뚫어버리잖아 아 근데 여기 의료사람 없으면 못 넘어가잖아 아이 비참구만 칠판 붙어볼까 예송이 갑니다 간다고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건 뭐야 여기.. 아 여기다 웨이브스 재단 이거 무조건 뽑아야돼 근데 드롭샵 드롭샵 이거 의료시.. 의료선을 무조건 뽑아야 갈 수 있네 응력을 내리실겁니까 아 나 드롭 별로 안좋아하는데 네 캐리건인가? 캐리건 아니지 아 여기 바닥으로 가는 길 없나? 아.. 준비 끝났습니다 이거 드롭샵 언제 기다려 이거 일단 빨리 드롭샵 뽑자 브루탈리스크 드롭샵으로 일단 저거 잡아볼까? 탱크.. 으흠 일단 요걸로 저 브루탈리스크 한번 잡아볼게요 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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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같은데다 내리면은 터졌나 지금? 내꺼 터졌나? 아 터진듯 여기 좀 안스냅이구나 여기 좀 안스냅이구나 다음은 누구니? 이런 미친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니? 아 나 걸어가게 해줘 아 나 진짜 참 나 왜 드롭샵 써야.. 드롭샵 왜 써야되나 뭐라구요? 태울까요? 내일 탑승 준비됐나요? 일단 SCB로 수리 좀 할까? 우승 준비 완료 우승 준비 완료 으흐흠 으흐흠 으흐흐흠 으흐흠 으흐흐흠 아 맞네 이거 하나 더 주면 되지 으흐흠 아 바보네 바보네 뭐할일 있어요? 스타포털 하나 더 짓자 하음대로 하세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음흐흐흠 음~~ 좋아 요정도 됐으면은 일단 이거 나르자 그냥 맵으로 나르고 이 앞에다 논 다음에 여기다 내리고 뛰자 그냥 그게 낫겠다 여기다 다 내리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와 저기 캐리건 있다 와 통할거야 통할이라 믿는다 캐리건을 좀 피해서 가야돼 도착 1분전 좋아 좋아 일단 바이킹 좋아 일단은 이걸로 가자 저기 캐리건 있으니까 일단 아래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쓸어버리죠 좋아 좋아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 필요 없어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 필요없어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즈를 일단 봐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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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충아 도망가 도망가 와 저거 도망가는거 봐 와 저거 잡아야되는데 저거 잠시만 쟤 무빙하는데? 이새끼 보소 그러면은 뒤졌다 뒤질라고 오우 좋아 훌륭했어 훌륭했어 이렇게 해주고 갑시다 이제 저를 몰라보십니까 여기까지 갈수있나? 여기를 막아야되는데 음... 알고있어 알고있어 목표 깨는거 알고있어 지금 가고있어 열심히 가고있습니다 캐리곤 만났다 좋은거 아니겠는데 어 캐리곤 저기있어 캐리곤 저기있어 야 캐리곤있어 캐리곤있어 도망가야되 도망가서 윗길로 도망가 여길로 길이있나? 여길이 잊어버린다 이쪽에 길이있나? 여길이 잊어버린다 에이 설마 캐리곤이 더 죽겟다 와아 못올라가네 아아 나 못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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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리곤 죽일수있나? 한 번 죽여볼까 한번? 지졌다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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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캐리곤 저거 때문에 공격 안하는거 같은데? 뭐야 캐리곤 안 움직이네 뭐야 괜히 돌았잖아 안 움직이지 않는거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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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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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 구 나르두 박사의 한심한 수작은 이미 꿰뚫어봤어 난 그 유물의 정체를 알아 그리고 그건 내꺼야 니꺼 아님 그게 뭐가 됐던 캐리곤 니가 가져가게 두진 않겠어 저 갈랄 여왕이라는 자는 정말 여기까지 나오네 여기 뭐지 데이터 저장소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좀 도와주세요 어이 특공대 우릴 좀 구해줘 전투를 위해서 여기 여기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리 들어왔다 일리 들어왔다 우린 살았어 대장님 기지 근처에 땅골벌레가 또 나타났습니다 라인벌 조고하 좋아좋아 어 기지맞을거 없는데 ... ... ... ... ... 좋아좋아좋아 이새끼들이 오케잇 간단하구만 케리건은 뭐 그냥 나와서 폰만 잡다가 들어왔는데 그래 화인이 막았습니다 아 젤라가가 풀토랑 저그를 만든거야 젤라가가 누군데 이름만 들어보고 스타운에서는 제대로 못봐가지고 젤라가가 또 신인가 보구만 어제 히드미션 깼어요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앞선 내용은 환영합 니다 게티즈 뉴게티즈버그 도움이 요거는 캐리건 프로토스는 무력화시켰지만 엄청난 수의 저그가 몰려오고 있다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요청을 무시한다 이새끼 야 얼마나 무서워 오빠 실제 이 상황이냐 와 진짜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쓰레기 새끼 와 캐리공 혼자 와 와 봤어 와 와 저거 봐봐 아 휘발꿈 요즘 제가 뒤처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뭐야 이거 오 오 보안감 배치 보안감 배치 마패네요 마패 그죠 뭐 다른건 없고 무기고 의료선 의무송선 음 난 드랍칩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보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게 바이킹 바이킹은 다 됐고 악령을 아 토르 할까요 토르 토르도 뽑으면 멋있긴 한데 음 음 토르의 연발포를 대규모의 범위 피해를 줍니다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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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도 다 돼있고 마린 할게 없으니까 망령 레이스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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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프르덴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생체표본 판매 이거 얻으면 만원씩 팔 수 있다고 그랬지 음 그 다음에 연구실 연구실에서는 진행하는 연구가 어느정도 됐나 일단 만원 팔고 3만원 받았어요 이건 아직 못하고 3만원 받았으니까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하나 더 할 수 있을 듯 와 5천원 남는다 이거 하면 토르가 만약에 부서지면 토르가 부서지면 와 자동재생 5천원 남았다 이제 거지다 좋아 일단 함교로 가서 타이커스 지라도 건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외계인이 쳐들어온는데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 돈을 더 빨리 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흠 정 고민이 되거든 다 잊고 돈만 생각하는 건 어때 벌써 그러고 있어 무진장 애쓰고 있다고 정신차렸네요 이제 맥크리 아 맥크리가 아니죠 음 맞어 아까 뉴스도 있었어 뉴스에 지구 가enc 에피소리도 정신